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인생 법칙들은 사실 아주 쉽고 간단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일상생활에서 몸으로 실천하지 않고 살지 못하니 말이 길어지고 변명이 덧붙여지니 복잡해지는 것이다. 또 이런저런 다른 방법이 있다. 이게 더 쉽다. 이렇게 해봐라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 뿐이다. 오늘은 건강과 행복을 위해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줄이고 살아야 하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말을 줄여야 한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책임져야 할 일도 생기고 무엇보다 자기가 한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신의 목을 재는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입 닫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과 좋은 말만 하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 요즘은 말을 잘하고 싶어한다. 말을 잘하고 싶으면 일단 잘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말을 독점하려고 든다. 말을 독점하는 사람은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마주 앉아있는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말 많이 하지 말랬다고 그 뜻을 왜곡해서 대화를 아예 단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쓸데없는 말을 줄이라는 것이지 대화가 필요한 사람과 대화를 단절하는 것은 본인 편한 대로만 행동하는 것이다. 두번째 밥을 줄여야 한다. 소식을 하면 뇌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질 뿐 아니라 체중이 5%만 줄어도 허리와 무릎에서 느끼는 부담과 통증도 사라지고 목과 어깨도 가벼워진다. 또한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와 혈액순환도 좋아진다. 붓기가 쑥 빠져서 얼굴 라인도 살아나고 고민했던 뱃살도 쑥 들어가서 몸매가 청춘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인류 역사 내내 배불리 먹는 것이 인류의 수건이었지만 이제는 영양과잉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사는 동안 몸 가볍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우리가 살 때는 첫 번째 목적은 건강을 위해서지 미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빼려고 하지 말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살은 자연스레 슬슬 빠져나간다. 세 번째 화를 줄여야 한다. 분노는 단순히 성이 나는 상태가 아니라 복잡한 감정들의 뒤섞기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당황스러움 자신에 대한 방어심리 불안함 피곤함 등이 뒤섞여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감정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감정이 다층 구조로 복잡해서 한 가지로 무자르듯 명쾌하게 정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감정을 모를 때가 많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잘 모르겠는 이 감정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이걸 못하면 화낼 상황도 아니고 화낼 분위기도 아닌데 그냥 화를 내버리게 된다. 그럼 결국 자기 혼자만 바보가 되는 것이다. 공자는 화가 날 때는 그것으로 인해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화를 내서 세상에서 해결되는 일이 있으면 좋지만 해결되는 일은 오히려 하나도 없다. 화를 불쑥불쑥 내서 뜻대로 되는 일이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일이 해결되기는커녕 또 고이기일수다. 화내면 분위기가 그냥 싸해지고 했던 일은 동그러니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인간관계는 틀어지고 마음은 흥분되어 있고 혈압은 올라갔으며 조금 지나면 화냈던 자신이 민망해지고 미워진다. 화내서 벌어진 일에 대한 수습과 책임만 자신에게 남아있다. 사과도 해야 하고 해명도 해야 하고 자책도 해야 하고 일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이건 정말 못할 짓이다. 세상에 화를 낼 일이 하나 없기에 화는 함부로 내는 것이 아니다. 결국엔 자신만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네번째 욕심을 줄여야 한다. 욕심은 만병의 근원이다.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화를 불러온다는 옛 성현들의 말씀이 차고 넘치지만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해가며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한다. 운동 더 할 욕심에 몸이 망가지고 돈을 더 벌 욕심에 돈을 잃는다. 탐욕이 커져만 가니 사기꾼들의 달콤한 말에도 잘 넘어가고 때로는 그것이 사기인 줄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다가 더 큰 화를 입기도 한다. 춘추시대 초나라의 철학자 도덕경의 저자인 노자는 지지불욕 지지불태라 했다.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다. 다섯번째 차 타기를 줄여야 한다. 차를 타는 대신 걸어야 한다. 걷기 운동에 놀라운 효능은 말할 수 없이 많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 증가, 우울증 완화 및 뇌기능 활성화, 불면증 완화, 심혈관 질환 예방, 호흡기 기능 증진, 스트레스 완화, 면역 기능 증진, 허리와 다리 근력 증대, 골다공증 예방, 체내 노폐물 배출 등 끝이 없다. 코로나 시대의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집에 머물며 밥을 먹거나 TV를 보면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땀이 촉촉히 배어나는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매주 최소한 150분 정도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중장년기에 들어서면 균형 감각에 초점을 맞춘 운동과 함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근력운동도 같이 하는 것이 보험이 된다고 말한다. 균형 감각 운동은 대표적인 것이 한발로 오래 서있기 같은 운동 등 대부분 요가를 할 때 나오는 자세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자세들은 다리를 바꿔가면서 1분씩 해본다 생각하면 된다. 살면서 조심하고 적게 해야 할 것들이 이 다섯 가지 뿐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것들만이라도 마음에 담아 생활하면 몸과 마음 둘 다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